반갑습니다. 3월 학평해설 3학년 한국사를 담당하게 될 박세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3월 학평이 치러졌다고 하면 선생님도 학교 일정 정상적으로 수업도 하고 업무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마치게 되면 방송국 와서 촬영하고 굉장히 피곤한 일정들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뭔가 기쁜 마음으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기 전에 오면서 여러가지 어떤 말들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딱 생각나는 말은 반갑다는 거랑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든 형태로 있었든 진짜로 좀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로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진짜로 고생이 많고 대단하다. 위로의 말씀 그 다음에 응원의 말씀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싶고 이 진심이 계속 문제 푸는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여러분들 좀 전달이 되는 것을 전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클립은 총평이 되겠습니다. 한국사 이번 시험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떨 것인지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다음 클립에서 이제 본격적인 본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씩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어땠는지 일단 우리가 역사 문제 풀이를 하게 되면요. 항상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왔는가 이것을 보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한국사는 출제가 되어왔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일단 12월이 되겠죠. 12월에 수능시험을 보게 될 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원 1단원부터 시작해서 3, 3, 4, 3, 4, 3 거의 이렇게 여러분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 대단원 3단원이 있죠. 조선유교사회의 성립과 변화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겠죠. 흔히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전근대사 영역이라고 하고요. 여기 4단원. 국제절소의 변동과 근대국가의 수립운동. 여기서부터를 근현대사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정직하게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근대사, 균연대사 골고루 공의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너무 분석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강의 잘 따라오신 친구들은 무난히 적응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싶느냐. 시험 난이도예요. 근데 다른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어시험 어땠나요? 수학, 영어는 또 어땠나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게 될 텐데 한국사는 그렇지 않죠. 한국사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쉽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시험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더더욱 그래야만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사는 이래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기를 좀 강력하게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시기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제대로 된 개념 강의, 맞는 개념 강의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끝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방학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다 개념 강의를 반드시 끝내놓고 한국사는 여러분들에게 힐링 감옥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받지 않아야 될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눈에 띈 문제를 굳이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연히 쉽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여러분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띈 부분 이런 것들도 한번 먼저 여기서 오늘 한번 띄워볼게요. 어차피 본 문제풀이가 있겠지만 일단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 그 탑이 사진으로 나온 문제가 있죠. 사진 자료가 연계된 문화사 문제 쉽긴 하지만 문화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의든 교과서를 스스로 읽든 학교 수업이든 사진과 함께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본 친구들은 생소하게 느꼈겠다. 그래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신경이 쓰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번 문제 한번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우리가 뭐 전통의 시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뭐 이런 부분들은 언제나 아무리 쉽게 나와도 기본적인 문제 틀 자체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가 매우 쉬웠어요. 여러분 강화도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선지는 쉽지만 그 문제가 구성이 됐을 때 특정 시기의 강화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시대적으로 이 시대에서의 강화도 그 다음에 뭐 근현대사에서의 강화도 이런 식으로 통시대적으로 묶이는 부분 이런 문제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역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연표는 연표다. 아마도 정답률이 굳이 낮은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연표 문제에 관해서도 선생님이 본 문제풀이 들어가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예요. 요 정도까지고요. 바로 본 문제에 들어가면서 찬찬히 좀 아주 여유를 가지고 충실하게 문제풀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1번 문제부터 한번 뵙도록 할게요. 곧밥에 더 Ary하나